붙은 냄새가 있잖아요 또. 정말 무엇보다도 좋은 냄새. 하여튼 그 첫 책을 가졌을 때 그 느낌은 다시 찾아오시면 없는 것 같아요. 향기로운 냄새로. 그런 말씀 좀 하시니까. 제 첫 영화 영화 복수의 회복이었던 낙시가 생각이 또 나는군요. 아침에 가면 줄을 쫙. 그 줄이 마지막 줄이었어요. 저도 첫 영화 찍고. 저 혼자 이제 보려고 딱 극장에 가서 표를 예매하고 봤는데. 그 극장에 저 혼자 있었어요. 저를 위한 스크린. 아 진짜요? 심리 영화긴 했지만 저 혼자 있었어요. 아 이 저작품이라는 게 있어요. 마음부터 즐겼어요. 그 등단했는데 여동생이 먹여살렸던. 먹여살렸던. 직접 여동생이 빗바라지를 해주신 겁니까? 그때는 제가 서른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. 제가 그 라디오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. 음악 온 거 쓰고 있던 걸로. 밥벌이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. 방송국? 출판사에도 군무해봤고. 아 출판사에서도 군무하셨군요. 잡지사에서. 잡지사에서도. 군무했었고. 단편 한 편씩 쓰고.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한 편씩 쓰고.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간 거죠. 그래서.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. 한 번도. 실컷 해보지 못하고. 서른이 된다는 게. 너무.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고. 어쨌든 서른이 되기 전에. 내가 하고 싶은 일을. 충분히 한번 해보고 서른이 되면. 좀 덜. 허무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. 어떻게 용쾌도 해냈던 것 같아요. 동생한테. 솔직히 제 말을 했어요. 그때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. 막 직장에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1년 동안만. 글을 좀 써보고. 싶다고. 그러니까 네가 좀. 영돈 좀 줘라. 영돈 좀 줘라. 그랬죠. 생활비를 주니까. 대주라. 생활비도 준비가 되고. 근데 제 여동생이. 워낙 저보다 언니 같은. 싫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. 오히려. 뭐 그러라고. 내가 언니 유학도 보내줄게. 뭐 이러면서. 그때 뭐 그랬어요. 뭐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네요. 그렇죠. 그 본인이 다녀던 회사. 방송작가 생활을 딱 수돗하고. 오로지. 작품에만 몰투하고. 그 뒷바라지는 동생한테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없는 짓을 했죠. 네네. 저도 그 모든 방송을 다 접어버리고. 내가 하고 싶은 영화에 몰투하고 싶구나. 마누라가 허락을 안 했는데. 그만큼 중요한. 위치에 있으니까. 그렇지 않았어요. 그래서 나온 책이. 풍금이 있는 자리. 풍금이 있는 자리. 그래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. 30만 원 팔렸으니까. 어마어마한 거죠. 인세가 10%라고 하셨으니까. 30만 부면 돈 걱정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. 그 후에는. 풍금이던 자리. 그때는 온전하게. 글만 쓸 수 있는 그런. 기반이랄까. 네. 그걸 마련해졌죠. 이야. 꿈이었던 큰 책상도 사고. 이제 혼자 작업할 수 있는. 작업의 공간도 만들고. 작업실도 없고.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. 아버지 혁압에 와서. 책을 좀 서둘러 내달라고. 하하하하. 왜냐하면 나는 그때. 가족이 없으니까. 아버님 혁압에 입고. 또 사놓고 오신 분들한테. 아니 뭐 그러기보다도. 그냥. 보일 게 없으니까. 보일 게 없으니까. 그 책을 가지고. 가서. 아버님. 이렇게 혁압 상에 놓고. 저랑. 환갑잔치 할 때. 네. 다른 식구들은 가족이. 생겼으니까. 같이 하는데. 저는 그 풍금이던 자리가. 제 가족이라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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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. 그렇죠. 그런데 그. 우리 신경석 작가님의 소설 제목이. 전반적으로. 슬프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왜 풍금이 있는 자리. 몇 단 방. 뭐. 깊은 슬픔. 엄마를 부탁해. 최대한 7시에 떠나네. 응? 아주 7시면 굉장히 슬픈 시간이 되죠. 하하하하. 깊은 시간은 5시고요. 네.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찾는. 전화벨이 울리고. 제가 만든 영화들은 다 기뻐요. 폭수혈전. 복면 다로. 전국노래자랑. 다 기쁘지 않아요? 하하하하. 네.